하지만 재미있는 영화죠. 오늘 다크워터스는 어떤 얘기에요? 환경변호사 러비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실화죠? 실화. 실화에요.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포온을 상대로 끈질긴 소송을 벌이고 결국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인데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코팅된 프라이팬 쓰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왜인지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을 소송으로 승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실화입니다. 저도 말로만 그렇게 막연히 알고 있다가 이 사실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러브는 대형 루프홈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될 정도로 현재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거의 이사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또 결혼했는데 이제 막 애기도 생겨서 가정에 한창 충실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중요할 때 한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소들이 이유없이 죽어간다. 이게 아무래도 옆에 있는 듀포온이라는 화학회사 때문인 것 같다. 좀 조사해서 고소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심 끝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듀포온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뭐 이 변호사가 거의 다 망가지고요. 또 가정까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낸다.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죠.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화 완성도를 떠나서 이 테프론이라는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소들이 죽어나가서 그 소들이 죽어나가는 이유를 파헤치다가 어떤 물질을 발견하는데 이 물질이 알고 보니까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걸 이 변호사가 발견하고 좀 경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듀포온은 이 물질을 개발하면서 그 직원들이 기영화를 낳거나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를 했다는 사실이 영화를 통해서 밝혀지고요. 저도 앞으로는 코팅 프라이팬을 쓰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나쁘군요.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또 사회 문제를 다룬 실화 영화라고 해서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 했는데.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화가 차분하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악에 맞서서 싸우는 영웅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위기감의 강약 조돌도 되게 잘해요. 예를 들어 드디어 사건의 진실이 파헤쳐지고 모든 게 반전될 것 같지만 저쪽에서 또 뭔가.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걸 또 반전시키는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이런 강약 조절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게 실화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시간이 아주 금방 가실 겁니다. 또 저는 주인공들이 대체로 따뜻한 사람들이라 참 좋았는데요. 자기 변호사 직원이 그렇게 화 기업하고 엄청나게 소송을 벌이고 있으면 로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님은 달라요. 결국은 우리 미국이 이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막 적극 지원해 주고요. 또 맨날 일만 하는 그 남편이 밉지만 한편으로는 지원해 주는 아내도 나오고 따뜻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이렇게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안 볼까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또 시종일관 차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더 요즘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한데 좀 박진감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권성진학 스토리에다가 수삼을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한경혜 씨 코팅이 좋은 게 아니군요. 아우 안 좋대요. 이시경님 코팅 프라이팬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정은님 막상 영화 보러 가려고 해도 영화들이 개봉을 미뤄선지 더 이상 볼 영화가 없더라고요. 다크워터스 보세요. 이것도 보셨나요? 네.